1894년 동학농민혁명, 농민전쟁이라고도 하지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농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척외척양, 외농과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치자. 그리고 민족자주, 만민평등 이런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무렵에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됐지요.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농민군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이에 반발해서 저항해서 전국 도초에서 우리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광군은 이미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전국에서 농민들이 또 뜻 있는 선비들이 일어나서 의병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홍범도는 어느 강원도 어느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화전민 생활을 하다가 1895년, 그러니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그 이듬해죠. 9월 달에 은거 생활을 접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산의 대장부가 언제까지나 산속에서 이름도 성도 없이 화전이나 일구면서 살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27살. 자유롭게 농사 지어서 혼자서 먹고 살다 보니까 더 힘은 세지고 훤칠해지고 그래서 철원 방면으로 지나갈 때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단발령 고개라는 곳인데 제가 그쪽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단발령 고개가 어딘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단발령 고개에서 쉬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순간이 홍범도로서는 일생일대의 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생애를 지나다 보면 우연스럽게 또는 필연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때 홍범도가 한 청년을 만나서 통성명을 하니까 김수영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도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외놈들이 전국 도처에서 우리 국권을 짓밟고 있고 이러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해서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응거하고 숨어 있을 때 마침 일본군 10명 정도가 때를 지어서 지나간 것을 봤어요. 바이투메가 숨어 있다가 몽둥이로 무장한 일본군 병사 10명을 처단을 하고 무라타 소총. 그때 당시 동학혁명 이런 때 우리 농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화승총이라는 비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은 총을 잘 쏘지도 맞추지도 못한 그런 재래식의 화승총이나 또는 죽창, 쇠시랑 이런 것을 갖고 저항한 데 비해서 일본은 무라타 소총 이런 현대식 병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하고 청년은 일본 병사들 10명을 습격해서 무라타 소총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관북지방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의 포수들을 만나서 국내 소식을 전하고 지금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북지역의 백두산 인근의 산림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호랑이, 멧돼지, 너구리 이런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산포수들이 집단적으로 짐승을 잡아먹고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홍범도는 군인 생활을 할 때 총을 잘 쐈다고 그랬죠. 백발백중. 일본 놈들한테 뺏은 무라타 소총으로 야생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눕니다. 자신이 쏘아서 잡은 사슴이고 멧돼지고 호랑이지만 자기가 독차지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전 구성원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한 부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사 또는 의병운동사에 보면 산포수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이 산포수부대를 조직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산포수부대들이 일본군하고 많이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랬죠. 이 무렵에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했죠.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조선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선 500년 역사가 송두리째 외적에게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으로 한국 군대를 해산시켜버린 일제는 한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심지어는 산포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양용 화성총까지도 다 신고를 하고 못 쓰게 만들고 그것이 총포화약류 단속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탈한 후에는 국내에서는 총 한 방 한 자루 칼 한 자루 검도 남기지 않고 전부 뺏어갔죠. 그럴 때 홍범도는 포수들은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거부를 하고 여전히 무장을 한 채 오히려 일본군하고 저항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제가 우리를 강탈할 때 우리 조수종 대신들 왕실 간부들 이런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친일파로 만들어왔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림들 유교 지도자들이죠. 972명에게도 은사금을 내리고 일본 편으로 다만 친일파로 만들어버린 그런 시절에 홍범도는 포수들을 조직을 해서 산포수 의병대를 만듭니다. 그 무렵에 또 일제는 자신들이 병력이 숫자가 있고 또 위험한 산골짜기 깊은 산속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겁나니까 일진회라는 매국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 자들을 정보도 탐지하고 또 매수도 하고 일본 병사를 끌어들여서 학살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일진회인데 이 산포수들을 등쳐먹은 자들 중에서는 일진회 회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홍범도 부대는 일본 놈들 압제비인 일진회 간부들부터 처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악질적인 일진회 사람들 몇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